안녕하세요 하늘맞이 tv 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늘맞이 무속인 사랑방을 해서 하늘맞이 아시잖아요 우리 그 하늘맞이 무속대요 요기 관련되신 분들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우리끼리 대화를 하고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이제 그 지역에 관련돼서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을 찾고 싶다 이러신 분들 모두 이런 카페에서 소소하게 수단을 떨어봐요 그렇게 저희들이 카페 한번 만들어 봤으니 언제든 놀러와 주시구요 카페는 어디에 있나요? 카페는 네이버 카페 하단에 링크에 되어 있으니 그 링크 찾아서 바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열심히 놀아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운영자님은 든든한 남자에요 네이버 카페 모두 와주셔가지고요 즐겁게 잘 놀아주시면 되구요 이제 가입자 가입 그런거 많이 해주시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누구나 가입 가능한가요? 누구나 가입 가능하시구요 특히 보살님 박수님 그냥 일반 회원님들 또는 지나가다가 어? 이러신 분들 다 오셔도 돼요 또는 뭐 광고하는 법, 광고하는 법, 전화 정사 보는 법 또는 뭐 문의, 기타 문의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그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공유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 하늘맞이, 하늘맞이 무속인 사랑방 네이버 카페 하단 링크 보시고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미래보살 여기까지로 홍보 끝냅니다 봐드려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미래보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